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? 오늘 이렇게 짜르를 데리고 앉아있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첫 영상이 되겠죠? 그래서 아아... 그래서 혼자 하려는 게 되게 힘드네요 자 하고 싶은 거 브이로그 캠핑 바이크 짜르 BGM 만들기 운동 뭐 이 정도?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후보를 뽑아서 그거를 자 자 가고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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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장성경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유튜브 약간 베테랑이시니까 형님 여보세요 형이 너를 너무 좋아하잖아 형이 너를 너무 좋아하잖아 넌 나의 친동생 같은 난 형 항상 그런 마음이니까 성규동생TV로 합니다 아 성규동생TV요? 성규동생TV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통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그건 그냥 그냥 쉴 없이 한 얘기고 아 알겠습니다 어 참 기한열이가 뭐든 계속 지으면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감사합니다 형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 바쁜데 바쁘신데 아니야 저만간 꼭 시간 내줘 찾아갈게 알겠습니다 형 캠프 수학은 없었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할로 들어와 도와줘 도와줘 제발 모색 해줄게 잠시 들어와봐 하하하 무슨 내용이야? 쟤는 지 말고 유튜브를 하나 팔게 됐어 근데 채널 이름을 지금 못 정해가지고 나도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뭐? 이름으로 그치? 응 근데 사실 나도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찬열 박찬열 TV 근데 TV 붙는 거 좀 별론데요? 어쩔 TV 같잖아요 잠깐 나가주셨어 형도 여기 앉아봐요 앉아 매겨줘요 돌아 흐흐흐 빵 NNG에서는 이제 음악 어우 깜짝이야 만져봐요 왜 갑자기 진짜로? 그만해 괜찮아 아무튼 고마워 좋은 의견 감사해 잘해 잘해 사실 막 어떤 이름을 정하는 게 그쵸 더하면 무슨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이죠 더하면 무슨 저 MFP 같아요 저 이번에 검사를 또 새로 해봤거든요 ESFJ가 나온 거예요 또 이제 한번 더 해봤을 땐 ENFJ가 나오고 완전히 MFP도 아니고 완전히 MFP도 아니고 완전히 MFP도 아니고 P랑 J의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어 너무 TMI였습니다 아무튼 1번 찬열 2번 열매 열매를 가지고 이제 열매에서부터 파생을 시키는 거죠 브이로그에 관련된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로그 찬열 로그 아닌 것 같아? 응? 아닌 것 같아? 하 하 너도 답답하지? 헤일리 흠 어? 아 성규동생 지금 인스타 아이디를 찬양해서 리얼 땡땡땡을 한다 제 인스타그램을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PCY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다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리얼 언더바 PCY를 했는데 그것도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언더바 2개 PCY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박찬열이다 나는 의미로 좀 큰 생각 없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큰 생각 없이 해야 되나? 너 한번 해볼래? 깨래야? 응? 자 어 5개네? 그러면은 성규 형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성규동생TV 날리겠습니다 짜라야 여기 간식이 들어있어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짜라야? 재밌겠지? 내가 가운데에 널 놔줄 테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짜라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찬열이거든 찬열로 한번 잘 뽑아봐 자 할 수 있겠어? 저거 내꺼거든 저거 저거 찬열이야 골라봐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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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자 짜라야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자 바꿨어 그렇지 잘하네 이거? 이거 맞어? 이거 맞어? 잘한다 짜라가 자꾸 이걸 골랐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하는 모든 게 약간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르가 일단 골라주시니까 딸이.. 천열로 하라면 천열로 해야죠 이거 뭐야 그렇지 잘했어 천열로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가까운 편안한 모습들 로 찾아뵙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찬열 니가 고생이 많아줘 기대해주세요 라고 생각해봅시다